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32개국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장수국가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언제나 나쁜 소식도 있는 법이죠. 기대수명은 최상위인 반면 노후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들 중 또 이것도 제일 높습니다. 이건 높을수록 나쁜 건데 말이죠.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약 4명이 평균 소득의 반에도 채 미치지 않은 소득으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 암울한 소식은 코로나19 여파로 회사문을 나온 50대 이상 성인들이 50% 이상 급증한 가운데 이들 중 10명 중 단 한 명만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10%만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은퇴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꾸려갈 수 없다면 서서히 노후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 대폭망을 불러오는 세 가지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노후를 망치는 이 무시무시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후 대폭망을 불러오는 세 가지 핵폭탄 중 첫 번째, 자녀 뒷바라지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핵폭탄 중 가장 큰 폭발력을 지닌 것은 바로 자녀 뒷바라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페이스북에 독일에서 유학 중인 외동 딸의 그 피아노 연주회 영상을 올렸습니다. 멋지게 연주하더라고요. 잘두치고요. 하지만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친구도 아니었으니 딸아이 독일 보내놓고 그 유학비를 대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다 쓰리더라고요. 저렇게 훌륭하고 근사하게 키우느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공을 들었을까요? 그걸 다 어찌 이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이들이 예체능계를 선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주 제게 큰 효도를 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아유아유, 그렇다고 예체능을 공부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효를 했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능력으로는 제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굉장히 버거웠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애들에게 고맙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그 학원비, 생활비 다다리 들어가고 어찌어찌 간신히 취업이 되어서 한숨 좀 돌리려고 하니까 이내 결혼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뭉짓돈이 나가야 할 때가 옵니다. 보험개발원의 조사 결과 은퇴 이후에도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으로 약 1억 7천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반해서 기대할 수 있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 원이 제한됐습니다. 아직 은퇴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는 40대, 50대도 대부분 자산의 90%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몰려있다고 하니까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이 상황에서 은퇴를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려면 결국 집을 팔고 전세로 아니 요즘은 또 전세가 없다니까 월세로 옮겨가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나마 있는 돈을 꽃감 빼먹듯 하나하나 야금야금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생활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눈에 허언하시라 생각됩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비참한 노후를 살지 않으려면 자녀 사랑이라는 것도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맺고 끊는 것을 하지 못해 70, 80이 되어서도 이미 중늙은이가 되어버린 자식들 뒤치다거리하며 사는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노후 대폭망을 불러오는 세 가지 핵폭탄 그 중 두 번째 백세시대를 믿지 않는다 상담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백세시대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 계획을 잘 준비했다는 사람들조차도 80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시청자분께서는 백세시대라는 말은 그저 보험업계가 사람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부추겨서 돈을 벌기 위해 만든 말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뭐 아주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종 통계자료를 관심있게 들여다본다면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백세시대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라고만 치부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맞춰 그에 걸맞는 노후계획이 필요합니다. 백세시대라는 말을 그냥 거짓으로 귀뚱으로 흘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70세도 청년이고 최소한 80세는 되어야 그래도 나이 좀 자셨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진단반 농담반으로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준비가 부족해서 축복이 재앙이 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면서 오늘도 노력합니다. 노후 대폭망을 불러오는 세 가지 핵폭탄 중 마지막 세 번째 건강을 우습게 생각한다 건강을 돌보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신 분들이 많죠. 건강을 돌보자면 어렸을 적부터 몸에 배어온 그래서 이제 한몸이 되다시피 한 나쁜 습관을 제일 먼저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해보셨다시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습관 바꾸기일 겁니다. 특히나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이 입맛을 바꾸는 것이 정말이지 득도의 경지에나 올라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양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살자 까짓 것 에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더라 야 그냥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위에 많이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을 돌보는 것에 게을러서 당뇨병과 같이 성인병 중에 하나라도 덜컷 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평생 약봉투를 곁에 두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합병증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바야흐로 나쁜 습관 고치지 않고 살아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은 조용히 찾아와 잡는 사이에 편안히 이 세상을 하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 돌보는 것에 게을리한 만큼 방탕하게 살아온 만큼 몸을 막 굴려온 만큼 그렇게 정비례해서 병치레로 괴로움을 주는 것은 물론 모은 돈 다 까먹게 만들어 경제적인 허덕임과 외로움으로 고생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만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굵고 짧게 사는 거 말은 멋있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사는 날까지 재산 지키고 추하지 않으려면 나쁜 습관부터 고치고 볼 일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방 교육이 모두 그렇듯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반복 교육을 받아서 마음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잊을만 하면 듣고 또 잊을만 하면 듣고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는 너는 노후 준비가 잘 됐냐고 불편한 마음으로 제게 말을 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저도 걱정이 대산이죠.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진 않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노력하고 살거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마침내 나쁜 습관들과 헤어질 결심을 단호히 하고 몸 밖으로 내쫓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